국제유가가 인상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. 서민가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형일 기자입니다. 강원도 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,800원을 넘어섰습니다. 평균 경유 가격도 1리터에 1,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료세 한신하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오름세를 보이는 유가에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. 겨울 난방철이 다가오면서 도시가스 요금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난방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.99로 전달보다 3.7% 올랐습니다. 올해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. 유가 상승에다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이형일입니다.